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드렸지만 챕터가 조금 섞입니다. 챕터 3과 챕터 5가 수업으로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파트는 어휘어법이지만 챕터는 어휘선택과 관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업 시간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표준어하고 맞춤법에 이렇게 순서대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챕터 3 어휘선택과 챕터 5의 관용어를 한 시간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재 잘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먼저 어휘선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그럼 어휘선택입니다. 어휘라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어휘 함께 알아보고 있죠. 이 전 시간에도 어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봤는데 저희는 이제 어휘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다가가 보려고 합니다. 어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사전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사전적 의미는 맞습니다. 우리가 사전을 찾아봤을 때 혹은 요즘에는 이제 검색을 하죠. 검색을 했을 때 대표적으로 나오는 기본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의사소통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함축적 의미이다. 어떨 때 많이 들어봤나요? 우리 시 공부할 때 함축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었죠. 시어가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를 감고 있는 어휘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개념적 의미에 덧붙여서 연상이나 관습에 의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상적 의미 또는 내포적 의미입니다. 즉 기본적인 의미에 여러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우리 생활 습관이라던가 우리의 어떤 생활 태도라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활을 하면서 그 어휘를 썼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머금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로 나오는 것들은 안타깝지만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 함축적 의미가 무엇이냐 라는 의미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는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읽고 넘어가는 걸로 정리할게요. 자 문장과 문장의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거 알아야 되냐면요.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문단이다. 짧은 글. 문제가 굉장히 나오죠. 이렇게 어휘가 쭉쭉쭉쭉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문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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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해져서 한 문단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가끔 우리 이러한 문제 많이 봤습니다. 빈칸 뚫어놓고요. 여기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을 찾아라. 첫 번째 자 두 번째 왜 문장의 이 관계 중심으로 봐야 되느냐 가끔 기역, 니은, 디근, 리을 이렇게 네 개의 문장 찾고 문장 순서 찾아라. 즉 문장의 순서 배열해라. 라는 경우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기 접속어 중심으로 보죠. 왜 그러냐면 이 접속어가 문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봐 주셔야 되는데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감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 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때는 아 맞아 이럴 때 이런 접속어 썼어 썼어. 라고 계속 연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세와 관계가 무엇이냐 라고 묻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제가 나오고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올 때 아 이 관계를 상세와 관계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문제와 해결입니다. 즉 한 문장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해결책이 쭉쭉쭉 나오는 관계를 문제와 해결 관계입니다. 선후 관계. 한 문장이 먼저 발생한 내용. 그 다음이 나중에 발생한 내용 관계. 원인과 결과 관계. 문제 다 나와 있네요. 한 문장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 문장이 결과가 되는 거. 주장과 근거. 이렇게 이렇게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라면서 근거 제시할 때. 전제와 결론 갈 때. 왕문장에서 조건 가정 제시하고 뒷문장에서 이에 따른 결론 제시하는 관계를 전제와 결론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 관계는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글이 중요하다 라기보다는 이 관계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연결 방식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장 간의 관계는 아 이러한 관계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는구나. 접속어를 결정 짓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순접입니다. 순탄한 관계입니다. 즉 원인과 결과 부연 설명 등에 연결해 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므로 순탄하죠. 내가 이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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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나는 무엇을 할 거야. 그래서 무엇이 될 거야. 이런 것처럼 문장의 흐름이 순탄합니다. 순접 관계고요. 역접입니다. 뭔가 역행하는 듯한 느낌 나죠. 맞습니다. 앞글의 내용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부정할 때 그러나 너의 말도 맞아.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래도 하지만 그건 좀 아니지 않니? 이런 식으로 갈 때 우리 역접입니다. 대등병렬은요. 앞뒤 문장의 대비와 반복에 의한 접속입니다. 밑, 뭐, 뭐, 밑, 혹은 또는 이해봐나요. 그래서 보충이나 첨가, 더해질 때 단, 곧, 즉, 더우기, 게다가 왜냐하면 이를테면 이런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화제를 전환할 때입니다. 앞글과는 다른 내용, 다른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한 문맥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각설하고 자, 여기서 이제 각설하고 다음 내용 보자고 하면서 새로운 내용 이끌고 들어갈 때 비유나 예시, 이 부분은 조금 쉽죠. 많이 들어보셨죠? 예를 들면 예컨대 마치 뭐, 뭐와 같지 않니? 너가 이렇게 오는 모습이 마치 한 떨기 꽃 같아. 너무 좀 손발이 오그라지나요? 앞글에 대해서 좀 비유적으로 다시 말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보일 때 예를 들면 예컨대 마치 뭐, 뭐 같아? 이런 거 마치가 아무래도 비유적인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쓸 때 등장하는 접속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접속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문제의 유형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에도 계속 쓰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가 다른 챕터에서 혹은 다른 파트에서 볼 텐데 다른 파트에서 보면 그 긴 글을 주고 이의 흐름에 대한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 독해 파트 부분 할 때도 이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연결 방식 꼭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문제 바로 풀어 볼게요. 자, 문제 보면요. 다음 괄호 안에 순서대로 들어갈 단어로 가장 알맞는 거 한번 볼까요? 경제 성장으로 중산층이 급속히 늘고 있는 인도에는 포도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BBC 방송에 의하면 지난해 인도에선 350만 병의 포도주가 소비되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는 이유는 이 내용은 그리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저희는 괄호 중심으로 봐야 되기 때문이죠. 계속 볼게요. 이에 따라 포도주 제조 및 수입 회사들은 인도 전역의 대도시에서 포도주 시음 행사를 열고 있다. 인도에서 프랑스산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은 대개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서구에서 교육받은 남녀들이다. 인도 포도주 붐은 일본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건강 요인에 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분석이다. 자, 뒤에 보시면요. 이것 때문에 건강 요인이 하고 있다는 게 현지 분석이다. 긍정적이죠. 우선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 포도주의 붐은 건강 요인에 의해서 좀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 정리되시죠. 그러면 창궐, 만연, 작용, 개설, 침투 가장 아닌 것은 침투하다라는 것은 적진으로 침투하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침투는 우선 확실히 아닌 거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설하다, 무엇인가를 개설하다, 열다라는 의미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개설도 아닙니다. 창궐하다, 그것 또한 어떠한 유행이 창궐되고 있다라는 의미, 느낌 오시죠? 창궐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마 다음 정답 및 해설에 보시면요. 창궐이라는 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인가를 이렇게 증축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건강 유인이 건강 유인으로 인해서 유행이 되고 있다는 의미와는 맞지 않습니다. 만연이라는 건 널리 퍼지는 거,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로 인해서 무엇이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2번과 3번, 즉 만연과 작용은 조금 살려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볼까요? 창궐, 못된 세력이나 전염병 따위가 세차게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퍼지는 의미한 거. 그렇기 때문에 창궐은 여기 괄호 안에는 좀 알맞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제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인도 포도주는 서고시장으로도 무엇을 하고 있나요?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처음으로 포도주 생산을 시작한 술라포도 농원의 경우 미국, 이탈리아는 물론 프랑스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는요. 널리 퍼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만연과 만약에 작용이 두 개 다 맞다라고 한다면 널리 퍼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맞습니다. 진출이 맞겠네요. 자, 복귀한다라는 것은 어디로 갔다 다시 되돌아오는 걸 원래 처음에 있던 자료로 되돌아오는 걸 복귀라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진출이 가장 적당하고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들어간다면 작용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건강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분석입니다. 건강요인으로 인해서 많이 유행이 되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물론 프랑스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생산 설비를 대대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맞춰 나가야 되겠죠. 수출도 늘어났기 때문에 확충하고 있고요. 현재 연 50만 병 규모를 150만 병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인도의 포도주 소비가 앞으로 5년간 연 30%씩 증가할 것이란 예측을 바탕으로 한 증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가 약간 까다로운 어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조금 쉬운 어이가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어이 할 때 너무 많은 걸 제하려고 한다기보다는 확실히 아닌 거 제외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의미 잡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정확하게 골라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3번 찾고요. 저희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도 역시 과로 안에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접속어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과로 순서 안에 순서대로 들어갈 거 찾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과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여러분들 아닌 거 한번 찾아볼게요. 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란 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사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교양 있는 사람을 문화인이라고 하고 창조적 정신의 소산인 문학 작품, 예술 작품, 철학과 종교를 이해하고 사회의 관습 품위 있게 지켜나가는 사람을 교양인 또는 문화인이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내용 한번 끊어줘 볼게요. 왜 그러냐면 문화라는 말은 이라고 하면서 내용이 다시 조금 순, 뭐라 그래야 되지, 분위기가 약간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두 번째, 그 다음에 첫 번째 과로부터 보면 문화란 말은 두 가지로 사용되고 교양 있는 사람을 문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접속어 있고요. 창조적 정신 소산인이라고 하면서 좀 더 내용을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과로 안에는 보충이나 첨가에 접속어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 3, 4, 5번 한번 보기 볼까요? 1번 보면요. 그래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는 맞죠? 순접입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나와 있는데 이를테면이 보충이나 첨가이네요. 그 다음에 3번, 그러나는 역접이죠. 그래서 역접이고요. 그 다음에 즉이라는 것은 보충이나 첨가입니다. 그 다음 그리고는요. 순접입니다. 그래서 우선 제외해야 될 것은 1번, 2번, 3번은 제외하고요. 2번, 4번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의 솔루션을 보면요. 접속사 연결 방식에 따라 선택지 분류합니다. 여러 접속어를 찾는 경우 첫 번째 접속어를 통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를 우선 제외하고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은 그럼으로 아니면 그럼으로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네요. 한편이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그럼으로 혹은 한편 들어가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뭐가 더 적절한지. 품위 있게 지켜나가는 사람을 교양인 또는 문화인이라고 한다. 문화라는 말은 한 국민이 보다 훌륭한 업적과 그 유산을 지칭한다. 특히 철학과 예술에 있어서의 업적이 높이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문화라는 말은 한편 문화라는 말은 무엇이 더 적절한가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그 다음에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한편 즉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어떠한 큰 틀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선상에서 쭉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 느낌 오시죠? 대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이 더욱 적절하고요. 보다 훌륭한 업적과 그 유산을 지칭합니다. 그 사람들이 영유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칭하는 것 그게 바로 문화입니다. 특히 철학과 예술에 있어서의 업적이 높이 평가가 됩니다. 나머지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문화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는 소질을 발견한다. 즉 어떤 민족이 이룩한 업적을 훌륭한 것 또는 창조적인 것으로 평가할 때 그 시점은 어느 때이며 기준은 무엇인가 문제 제기하고 있네요. 우리는 오늘날 선진국들에 의해 문화적으로 열등하다고 평가받는 많은 나라들이 한때는 이들 선진국보다 월등한 문화 수준을 향유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즉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을 품은 것. 왜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선진국들에 의해서 문화적으로 열등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선진국이지만 예전에 지금은 선진국이고 혹은 열등하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나라들이 예전에는 이 열등한 문화들이 더욱더 선진 문화였고 지금은 또 아니었다. 즉 무엇이다?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민족이 이룩한 업적이 훌륭한 것이고 창조적인 것으로 평가할 때 그 시점, 기준, 문제제기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무엇이기 때문이다는 여러분들 짝지어 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무엇하기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이 두 친구는 한 짝이죠.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문제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즉 한편 그러나 왜냐하면 이런 문제, 접속어 찾는 문제 유형이 굉장히 조금 까다롭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 조금 많이 읽어 보셔야 되겠고요. 접속어 그래서 제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어휘 선택 보죠. 광고주들은 이라고 나와 있네요. 광고주들은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시키려고 합니다. 관적 광고에서 이러한 광고에 무엇을 거두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 즉 기역, 니은, 디귿, 니은, 미음, 비읍, 시옷, 이응 나와 있는데 크게 차이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의미 대충 다 느낌 오시죠. 활용이나 효용, 효과, 조율, 효율, 사용, 과시, 효능 비슷해 보이지만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는 느낌 이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 풀 수 없거든요. 그래서 가 내용으로 보면 관적 광고에서 이러한 광고에 무엇을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무엇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고에 대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 높이고 호의적인 태도 확산시키려고 드라마나 요즘은 예능까지도 영화, 간적 광고에서 이러한 광고를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보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러한 광고 효과 효과를 높이기, 거두기 위해서 주류적 배치, 주인공이 들고 있다거나 혹은 가운데 배치한다거나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어떻게 하나요? 활용합니다. 광고에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주변적 배치, 주류적 배치 활용합니다. 주류적 배치는 출연자가 상품을 무엇하거나 사용하거나 사용하거나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거 그게 바로 주인공이 활용한다. 주류적 배치이고요. 주변적 배치는요. 화면 속에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인데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거나 뒤에 벽에 걸려 있거나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기 때문에 주변의 주류적 배치과 광고 무엇이 더 높습니까? 맨 마지막에 미음 보시면 되겠네요.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도 나겠죠. 그래서 보면요. 디귿 보면 효과라는 의미 사전적 의미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람이 있는 좋은 결과라는 의미이고요. 활용은요. 살려서 잘 응용한다라는 의미 사용한다라는 것은 물것은 쓰거나 사람을 부린다. 그 다음에 효율이라는 것은 드린 노력과 얻은 결과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기역 그 다음에 비읍과 미음이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효율까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어휘 선택해도 해서 계속해서 보면 이제 6번입니다. 6번 보시면 오늘날의 사회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속도, 급속도 1번에서는 저속이냐 급속이냐 빨라지냐 늦어지냐 낙천적, 경제적, 경쟁적 그 다음 패자, 승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날의 사회는 무엇으로 움직인다? 이른바 세계화라는 물결이 전 세계를 휘감으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윤 창출을 위해 움직여야 하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움직인다 그 다음이 전 물결이 전 세계를 휘감는다 끊임없이 이윤 창출을 위해 움직인다. 어떤가요? 급속도인가요? 저속도인가요? 그렇죠. 급속도가 더욱더 적절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급속도로 빨라집니다. 급속도라는 거 생각하고 넘어가면 이 움직임이 조금만 어떻게 돼도 늦어져도 도태되기 십상이다 도태된다 계속 밀려나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된다. 어떠한 상황인가요? 경쟁적이다. 경쟁적은 사회 풍토 또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모든 몫을 가지는 소위 승자 이기는 자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승자 독식 체제가 견고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보기를 한 번 꼭 읽고 여러분들 보시고 아 느낌 찾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접속어 문제 강력한 국가의 등장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즉 결과적으로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혹은 3, 4, 5번으로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한 번 보면 강력한 국가가 등장했습니다. 경찰이나 안보기구의 등장은 해방 이후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 힘의 공백 아노비 상태에서 대처하는 데에는 나름의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국가가 등장했던 것이 도움이 됐다. 즉 무엇이다? 보충이나 첨가가 된 거죠. 강력한 국가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강력한 국가가 등장하는 것은 이런이러한 상황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가 아니라 즉이 맞겠네요. 이 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 다양한 세력의 경쟁을 통해 정의로운 체제나 이념을 도출한 데는 무리가 있었다. 도움이 됐다. 플러스가 됐는데 무리가 있었다. 마이너스네요. 내용이 반대로 되고 있다라 보니까 니은에는 역접인 접속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나 이 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도출하는 데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강한 세력이 약한 세력을 억압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는 철저하게 배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무리가 있었냐면 이렇게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배속해서 볼게요. 무엇이 강력한 국가의 등장은 정의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이익을 중심으로 체제를 형성하게 되는 악영향을 끼치게 됐다. 즉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리을 앞에는 앞의 내용을 정리한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는 마무리한다며 마무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14번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수험생들의 심리를 무엇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휘 물어보고 있네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14번은요. 앞에 내용 보시면 이 내용에서 언급되지 않는 어휘를 선택하는 거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제가 문제를 똑 뛰어오다 보니까 약간 헷갈렸는데 자 하나하나 볼까요?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수험생들의 심리를 무엇하고 있나요? 압박하고 있다. 1, 2, 3, 4, 5번 중에서 압박이 가장 알맞겠네요. 하나하나 찾아보죠. 그는 고문실에 감금된 상태에서 거짓 자백을 무엇 받았다고 주장했습니까? 거짓 자백을 해라! 강요 받았습니다. 일제의 무엇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일제의 강압이라던가 강압에도 불구하고 혹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찾자면 압재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독재자가 철권으로 국민을 강압 했습니다. 혹은 압재 했습니다. 치솟는 물가가 서민 가계를 압박 하고 있습니다. 자 압박 나왔고요. 압재 나왔고요. 강압 나왔고요. 그 다음에 강요 나왔습니다. 그러나 강권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자 강요 강요 강제로 요구하는 거 의미하고요. 강압 강한 힘 권력으로 억누르는 거. 압재는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하게 강하게 누르는 거. 압박은 강한 힘으로 내리 누르는 걸 의미합니다. 강권이라는 건 내키지 아니하는 것을 억지로 권할 때 강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휘 선택에서 우리가 2번 강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2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입니다. 자 다음 대화를 읽고요. 읽고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거 찾아봐라. 결제 아이제냐 결제 어이제냐 반려 보류 회수 취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가 회사 생활할 때 자주 쓰는 어휘들이죠. 한번 볼까요? A사원이 말합니다. B씨 저번에 올린 휴가 신청서 무엇 받았어요? 결제 받았어요? 근데 아이제인가 어이제인가 라고 나와있죠. 아이제가 여기 상황에서는 맞는 어이입니다. 아이제 즉 결제 아이제 인 것은 나에게 나보다 위선임이 즉 상관임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해서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경우를 결제 아이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제 받았어요? 아니요. 팀장님께 이번에 새로 시작한 프로젝트 지원 때문에 할 일이 많으니 이달 둘째 주까지는 휴가를 자제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면서 제 휴가 신청서를 보류 반려 무엇일까요? 되돌려 보내는 것을 반려라고 합니다. 있던 자리로 서류들을 결제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거. 그렇군요. 그럼 B씨는 주말에도 근무하게 되니 대체휴가를 주시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렇겠죠. 그런데 A씨 휴가 신청은 어떻게 됐어요? 저도 제가 맡은 일이 좀 많아서 팀장님이 확인하시기 전에 결제하시기 전에 내가 스스로 무엇 했어요? 도로 거두어드렸다 회수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까지 찾고요. 그 다음입니다. 20번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찾아라. 원상복구라는 것은 도배, 장판 등 임대주택 전용 부분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시설물을 퇴거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별도 설치 품목 및 해당 품목 설치를 위한 청공 변형 등 부수행위에 대한 입주 당시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요. 빌린 사람 빌려서 사용한 사람은요. 무엇에 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지닙니다. 즉, 무엇인가 훼손됐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의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손이라는 건 더럽히고 손상 더럽히고 손상함 이라는 의미이고요. 박리라는 건 이격되어 떨어지는 것 그 다음에 망실은 없어지거나 분실된 것 그 다음에 4번 고의는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생각 일부 고의적으로 일부러 그 다음 5번 손모는요. 사용함으로써 달아 없어진다 입니다. 과도 안에 들어갈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임차인은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놔야 된다. 원상복구 해놔야 된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 고의는 일부러 부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괄호 안에 들어가기가 적절하지 않네요. 그래서 일부러 하는 행동이나 생각 이라는 의미의 고의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은요. 이제 관용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챕터 5번째 있는 관용어까지 보도록 합니다. 관용어라는 건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그 단어의 의미만으로는 전체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즉 기본적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즉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관용적에는 수거 속담이 많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미역국을 먹고서 미역국 마셨어 시험 잘 봤어? 아니 미역국 마셨어. 미역국 마셨어. 을 뺄까요? 미역국 마셨어. 자 기본적으로 사전적으로 미역국 우리 미역으로 끓인 국을 말하죠. 생일날 자주 먹는 그리고 아가를 이렇게 낳은 산모에게 주는 미역국 맞죠? 미역국을 마셨어. 기본적으로 사전적 의미라면 미역국 마셨어. 아침으로 먹었나 보다. 아 근데 여기에서 대화의 중심은 시험 잘 봤어? 아니 미역국 마셨어. 뭔 소리야 시험 잘 봤냐니까 왜 밥 먹은 거 얘기해? 그 의미 아니죠. 이게 바로 관용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기본적 두 개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로는 알 수 없는 특수한 의미 미역국의 미끌미끌한 성질을 인용해서 미역국 마셨어. 라는 것은 시험에서 어때요? 미끄러졌다. 라는 의미 시험 잘 못 봤어. 라는 의미죠. 미역국 마셨어. 그래서 관용적 표현에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한 단어처럼 쓰이므로 그 표현 방법을 달리 바꿀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저희는 문제 풀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관용적 표현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참 제시된 관용 그들이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간 거 무엇에 밟히다. 무엇이 익다. 무엇을 끌다. 무엇이 높다.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전체에다 처음부터 풀려고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좀 익숙한 표현부터 찾아 들어가고 나머지도 적용되는지 보면 됩니다. 단어 각각의 의미보다는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여 문제를 풀어야 된다. 유추하기 쉬운 문장부터 해야 된다. 즉 네 개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무엇이 가장 익숙할까요?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요 눈에 있다. 눈에 있다. 그 다음에 눈이 높다. 눈이 높다라는 건 눈이 여기에 달렸다. 뭐 이런 표현도 가끔 쓰죠. 즉 어떤 것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눈이 정도 이상의 것을 찾는다. 눈에 있다. 라는 것은 어? 저거 혹은 저 사람 눈에 있는데 여러 번 봐서 좀 익숙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나머지도 눈이 들어가기에 알맞는지 살펴보면 된다. 눈에 밟히다. 아 그 친구가 우는 모습이 자꾸 눈에 밟혀. 잊히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무엇을 끌다. 눈을 끌다. 즉 주목을 끌다. 주목을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 눈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죠. 다음 중 왼쪽 문장의 의미를 잘못 해석한 거 가슴을 태우다. 마음의 상처가 있다. 라는 게 아니라 몹시 애태우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애태우다.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일만 생각하면 가슴 태운 것이 라는 의미. 몹시 애태우다. 가슴을 열다.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받아들이다. 가슴이 미어지다. 너무 슬픈 거. 마음이나 슬픔이나 마음이 슬픔이나 고통으로 가득차 견디기 힘들다. 가슴이 뜨끔하다. 양심의 가책을 봤다. 가슴이 뜨겁가. 깊고 큰 사랑과 배려를 받아 고마움으로 마음의 감동이 크다. 다음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난장을 치고 논다. 라고 했는데요. 난장을 치다. 라는 것은 함부로 마구 떠들다. 라는 의미 적절하고요. 그녀는 말이 없는 편인데 항상 달다 쓰다. 말이 없어서 답답하다. 달다 쓰다. 말이 없다. 좋다 싫다. 어떠한 호불호가 없다. 라는 거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는가 말아서 이 문장에서 적절하고요. 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한몫 잡고 해외로 도주했다. 한몫 잡았어요. 단단한 이득 좀 큰 이득을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 그는 승진을 위해서 간이라도 꺼내어 줄 것이다. 간이라도 꺼내어 준다. 라는 것은 비위를 맞추는 거 의미합니다. 그와 나는 눈위의 혹처럼 막격한 사이다. 눈 위에 눈 위에 이렇게 혹이 있으면 눈을 깜빡일 때마다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친구와 나는 눈위의 혹이야. 그 친구는 나에게 눈위의 혹이야. 라고 한다는 거 굉장히 거슬릴 때 조금은 부정적인 사이일 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역한 사이다. 너무너무 친한 사이이다. 라고 할 때는 눈위의 혹이라고 하지 않죠. 굉장히 거슬린다. 라고 할 때 씁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말의 뜻풀이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형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의가 나기 시작했다. 의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의가 낫다라는 것은 사이가 좋아지지 않았다. 혹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이가 나빠지다. 2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5번입니다. 다음 중 위기와 관련된 한자성어가 아닌 것 1번 보면요. 철천지원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철천지원수 철천지안 원안과 관련된 산자성어입니다. 위기와는 관련이 없고요. 자 그 다음 2번 볼까요. 누란지위라고 되어 있는데 몹시 아슬아슬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래서 2번 3번 4번 5번 나머지 뜻이 다 정리되어 있고요. 이는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계속 읽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언급했다라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혹은 자주 언급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 나온 거 꼭 알아두으시고요. 풍전동화 같은 거는 우리가 자주 봤죠. 바람 앞에 등불 위기와 관련된 한자성어 맞습니다. 7번 7번입니다. 다음 내용과 가장 비슷한 의미를 가진 속담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구름이 거치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랑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이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 한 작은 암자 중에 한 포단 위에 앉았을 때 항루의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당은 지는 다리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팔선녀 나오는 맞습니다. 구운몽이고요. 구운몽의 일부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막 꿈속에서 팔선녀하고 아하 놀다가 눈을 딱 감고 뜨니 모든 것이 사라져 있는 상태 굉장히 험한 상태 말하는 거죠. 즉 모든 것이 영원하진 않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 꿈속이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글 안에서는 꿈속이었죠. 꿈속이긴 한데 꿈속에서 팔선녀와 놀면서 아 신난다 재미난다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신선 놀음이다 라고 하면서 생각했는데 팔랑자 팔선녀 없어졌고요 집 없어졌고요 눈 뜨니까 모든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진 거 굉장히 허망한 상태 즉 영원한 것은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북이 영화관 일시적이어서 한때가 지나면 반드시 쇠하여진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 바로 열을 붉은 꽃이 없다 붉은 꽃도 어느 순간 지게 된다 북이 영화도 한 순간에 어때요 어느 순간이 오면 반드시 쇠하여진다 라는 의미의 3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지랴 무너지지 않는다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한 일은 반드시 결과가 헛되지 않는다 공든탑 무너지겠어? 공들여 쌓은 탑이 무너질까? 안 무너진다 라는 거죠 상까막이 엄불하다 오랫동안 한 것은 그렇죠 오랫동안 보고 듣노라면 제법 따라할 수 있게 된다 이라고 나머지들도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소일코에 한 건 고친다 고양이가 쥐삼각해 준다는 건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챕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챕터 3과 5 관용어 표현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외에도 관용어 표현 우리 교재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꼭 알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자 다이어나 다르게 관용어 표현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미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어휘의 뜻만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읽고 아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거 문맥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희는 그 다음 챕터 챕터 세 번째 조금 까다로운 표준어 맞춤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